야채를 보면 큰 놈을 뽑아먹고 다소하고 잘 큰 게 이 가시리는 큰 놈을 아끼고 작은 놈을 뽑아먹고 누굴 때 그렇게 해야 돼? 응 무수 그러는 거에요 가시리는 춘 게 뭐라고 안 큰 게 큰 놈을 아프게 아끼야 크지 그래서 작은 놈을 뽑아먹고 큰 놈을 해줘요 보면은 큰 놈을 뽑아먹어요 어쨌든 야채가 무수가니까 큰 놈을 뽑아먹고 다소하고 차고 큰 게 당연해요 난 다이로 못 먹어 이쁘게 마시기 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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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